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 산행 중에 큰 불개미 집을 만났어요 이제 가을이라서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엄청나게 많네요 들어가는 구멍이 여러가지가 있네요 들어가는 구멍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연길동 쪽편 마반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천나무가 너무 많아요 미신을 믿는 오새끼가 걸려있네요 여기가 마반산 정상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산행한 사람이 없네요 삼구 일곱자리는 많이 있어요 일곱자리는 주위에 도라지 너무 많이 있어요 아 보시면 먼저 도라지를 다 캐간 흔적이 보입니다 와 이건 대문을 캐갔네요 보시면 일곱자리가 너무 많아요 일곱자리에 도라지 너무 많아요 저 위에 2곱자리가 있네요 저 위에 2곱자리가 또 보이네요 2곱자리입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대물일 줄 알았는데 벌써 끊어졌고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2곱자리인데 생각보다 너무 작네요 3곱 이상을 캐 도록 하겠습니다 3곱자리입니다 3곱자리입니다 5곱정Baks 6곱자리입니다 여러분은 Load Gray